미국 대선 승리를 선언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등 6개국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입장에 대해서는 자신도 당황스럽다며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불복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항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인수위원회 자문단 발족 등 차기 정부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6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복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연방조달청이 승리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인수위원회 가동을 위한 지원을 하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 5일 대선 불복을 시사한 기자회견 이후 트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는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막판 역전패를 당한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주 등에서 제기한 선거 관련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권 이왕 지연과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행정부 2기로 원활한 이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헌법에 따른 선거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벤스 부통령 역시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도 상원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의 공화당 수송 여부를 결정지을 내년 1월 초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 속에 공화당 내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트 롬니 등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축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소송 논란을 경험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재검표를 요청하고 법적 도전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기념 재단 행사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한국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기념 재단의 자유와 민주주의 센터 건립 행사에 참석해 중국을 중국 공산당으로 부르면서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자유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보수주의 원칙으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강인함과 정직함을 강조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하며 미국은 이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 정권이 골칫거리라는 사실을 무시해왔지만 이제는 그 정체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미치려는 영향력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한국과 같은 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옛 소련의 사례를 들면서 과거 소련 국민들이 소련의 역사의 방향을 결정했던 것처럼 결국 중국의 국민들이 중국의 역사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민들이 미국과 미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와 데이터 등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위해 미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보수주의 가치관을 현실 정치에 반영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 발언을 상기시켜서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영혼에 담겨있는 갈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A 뉴스 김현교입니다. UN 헤비타트, UN 인간 정주 계획은 10일 2020 세계 도시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 1,612만 명이 평양 등 도시에 살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도시 거주 인구 비율 81.4%와 비교해 19%포인트 낮은 수치이며 세계 평균인 56.2%와 아시아 지역 평균 51.1%보다는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롬 소바주 전 UN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0일 BOA에 석탄 등을 보유한 북한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농촌보다 산업 중심국으로 여겨져 왔으며 1980년대 들어 산업화와 농촌 기계화에 따라 도시 거주율이 점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사무소장은 그러나 북한은 도농 지역 간에는 빈곤 격차뿐 아니라 전기와 수도, 의료 수준 차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면서 북한 내 지방 산모 사망률과 어린이 저체중률은 도시지역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식량 안보가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UN 산하 기구들이 지적했습니다. UN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전세계 국가들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한 공동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과 취약성을 더욱 증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잦은 폭우와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식량 불안이 북한 내 주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와 브루키나 파소, 남수단을 비롯해 중동의 예멘 등 4개국을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기근경보국가로 지정했으며 북한은 경보국가 지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수직발사대를 탑재한 3천톤급 중형 잠수함을 4년 만에 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해군은 10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의 진수식 모습을 공개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의 주관 아래 두 번째 3천톤급 중형 잠수함, 안무함을 진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길이 83.3m, 폭 9.6m의 디젤 잠수함인 안무함은 공기 부료 시스템을 갖춰 구형 잠수함과 달리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고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동급인 도산 안창호함과 같이 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런치 방식 수직발사대를 갖췄으며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무함은 1920년대 청산리 전투의 주역으로 독립운동을 이끈 안무장군의 이름을 따왔으며 서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한 힘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국 해군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